안녕하십니까 구역 강사 최창희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2강 81페이지에 김소월의 접동새와 김광일의 수천리 여기 있는 두 작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 보시는 지금 김소월의 접동새는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냐면 2014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A형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단독 작품으로요. 김소월 작품은 이거 말고도 한 6, 7번 정도 14학년도, 11학년도, 8, 9, 6, 4 한 6번 정도 출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한 6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 6번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바로 이 접동새였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벌어졌으니까 충분히 나올 만은 한데 이게 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작품이라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1강에 한용훈이나 조지훈 선생처럼 김소월의 다른 작품도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김소월 작품은 보면 보이는 대로 좀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 작품은 일단 들어가기 전에 뭘 하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설아정 모티프로 되어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아정 모티프란 건 뭐냐면 어쨌든 옛 이야기를 활용해서 옛 이야기를 설아정 모티프란 설아정 모티프란 다시 쓸게요. 설아정 모티프는 옛 이야기를 활용해서 옛 이야기를 활용해서 시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작품은 접동새 설아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김소월의 이 접동새는 7, 5조 3음보의 정형적인 율격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전통적인 율격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미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자 일단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라고 하면 첫 번째 A, A, B, A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단 시가 시작할 때 A, B, A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가 접동새 울음소리 접동새의 울음소리 즉 울음소리 즉 의성어를 활용해서 의성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걸 통해서 뭐라고 전한 거냐면 결국에 이 노래가 보여주는 비극적인 분위기 어떤 비극적인 분위기를 이걸 통해서 고조시켜주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우레비라는 건 아우보라비 뭐 아우오레비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아우비든 아우든 간에 남자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 형제 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라는 자 여기서 진두강이란 건 평안도에 있는 실제 지명 실제 지명을 쓰고 있는데 용어는 향토성을 주죠. 그죠? 향토성 그래서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라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와서 오는 것은 결국에 이제 한의 정사와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라는 의부더미 시샘에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 설화 내용을 설화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 보통 옛날 이런 게 설화 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라는 앞에 있는 거 반복한 거고 의부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의부더미 시샘이라는 것이 누나의 죽음의 원인이 되겠지.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설어 자 오 오는 감탄사니까 영탄법 그 다음에 불설어는 몹시 서러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몹시 서러워의 방언이에요. 사투리 그렇기 때문에 뭘 준다? 향토성을 준다. 또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누나는 접동새가 되었네. 그럼 이 접동새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안의 상징.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그럼 이것이 뭐가 돼? 새가 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여기서 야삼경이란 건 밤 11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우는 것은 이건 결국 의부더미 아까 봤던 그 의부더미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고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비극성은 강조가 돼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시입니다. 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는 이 시적 상황은 결국에 접동새 설화를 통해서 여기는 이 누나 그래서 전통적인 한의 전서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 된다. 그래서 이 시는 정리하면 여기는 이 화자가 보이지 않는 화자가 보이지 않죠? 접동새 설화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는 이 접동새 설화 이야기를 통해서 전통적인 한의 정서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노래한다 하는 게 여기는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고 아까 했던 7호조 3호라든가 이런 전형적인 육격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이 뭐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한 작품은 아니고요. 그죠? 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 다 내용 분석이나 한의 정서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니까 뭐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이어서 김광균의 수천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김광균의 수천리는 김광균 작품은 이미 한 5번 정도 나왔네요. 5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작품은 언제 나왔냐면 2012학년도 6월 모평에 6모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두 작품 다 이미 평가원에서 출제가 된 작품인데 원래 이제 현대문학은 사실 뭐 출제가 된 작품이 다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다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소월이나 김광균이라는 작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작가들을 연계해서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까지도 혹시나 볼 수 있으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따로 뭐 행해나 영해를 구분이 없죠. 그냥 산문시죠. 산문시. 한번 가볼게. 산비탈엔 들국하가 환하고 자 여기서 지금 들국한데 여기는 이 들국하는 1번 일단 계절적인 배경이 계절적인 배경이 가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 들국하가 환히 피어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은 누이 동생과 죽은 누이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의 무덤이라는 게 사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환히 피어있는 들국하하고 대비가 되겠지. 무덤 옆에 밤나무 하나가 우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가지를 내어줬다.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밤나무 앙사한 가지가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득한 공중을 향해서 여인가지를 내어줬는 이 상황은 일단 얘가 어떤 상실감, 쓸쓸함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상실감, 쓸쓸함 이런 분위기. 그러면서 여기는 이 밤나무는 결국 누이의 화신이 되는데 왜 누이의 화신인 걸 아느냐. 그 밑에 보세요.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서 절로 눈이 감긴대. 그러니까 갈 길을 못 찾는 영혼은 누이잖아. 그래서 여기 밤나무가 그와 같다는 거야. 무덤 옆에 작은 시내가 은시를 긋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무덤 옆에 작은 시내는 내가 있는 곳과 누이의 무덤 사이에 존재하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될 수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 그래서 은시를 긋고 등뒤의 서거기는 떡갈나무 수풀립 자, 등뒤의 서거기는 그랬으니까 이거는 청각이 되겠네. 그렇죠? 등뒤의 서거기는 이 말은 이미지상 청각 그래서 수풀립의 차단한 비석이 여기서 차단한 비석은 촉각 왜냐하면 차단하다는 것은 차가운 이런 뜻이란 말이지. 노을에 하나 젖어있었다. 여기서 노을에 젖어있다 할 때 노을은 아이고, 미안. 여기서 노을에 젖어있었다는 것은 시각 그리고 여기는 이 노을은 시간이 저녁임을 알려준다. 자, 그래서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자, 여기서 흰나비는 누구냐 또 죽은 누이가 되겠어 죽은 누이 죽은 누이 동생이야 그래서 흰나비 여인 모습 아울러 그 무형한 공증에 그 체온이 꺼져버리는 체온이 꺼졌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누이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자, 여기서 물소리와 바람소리는 물소리와 바람소기는 청각인데 이것도 화자의 외로움 쓸쓸함을 강조해줍니다. 그래서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자,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인다는 것은 죽었으니까 그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이는지 자, 여기서 이 말하는 건 누이 누구냐 하면 누이의 이마가 되겠어. 자,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지키 부르면 한바꼬처럼 눈뜰 것만 같아서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멋쳤다. 그래서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멋대.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네. 그래서 지금 서러움이나 아이고 서러움, 슬픔 이런 게 묻어나는 것이다. 자, 여기는 이 시는 지금 연과 행의 구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얘를 삼문이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는 화자가 누이 동생의 무덤 누이 동생의 무덤에 가서 이걸 바라보며 썼는데 이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써주고 있다. 특히나 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 잘 들어봐. 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도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썼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회화성이라 그래. 이런 게 돋보이는 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누이 동생의 죽음치고는 누이 동생의 죽음치고는 좀 드라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의 절제가 쓰였어요. 특히나 마지막 모든 종결어미를 평서형 종결어미 뭐뭐 했다로 끝내면서 자연스럽게 누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감정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두 작품을 해봤는데 여기는 이 두 작품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두 작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오면 반드시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 풀어보시고 좀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을 찾아뵐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